요정도 노래하면 고의 대부분 앵콜이 나오거든요 저 그냥 그냥 상관없어요 어떻게 그냥 바꿔요? 자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셔야 되죠? 뭐라고요? 앵콜! 뭐라고요? 앵콜! 앵콜이에요? 네 어떻게 한 곡 더 갈까요? 여러분들 안 추우세요? 괜찮으세요? 네 저는 박수 한 통을 많이 먹어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1회 호프데이 또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이렇게 번창해서 2회, 10회, 100회 두고두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슬슬 자리를 뜨시는 분들 계시는데 노래 안해요? 어어 거짓아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올 겨울 굉장히 또 해안마다 고춤을 가장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좋은 일들만 가득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곡 더 띄워드릴 노래는요 최근에 불현명곡 D.O.C. 선분위를 특집에서 D.O.C.어 춤을 이란 곡을 불렀었어요 자 마지막 곡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래 D.O.C.어 춤을 이란 곡 띄워드리고 저는 불러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노래하고 싶을 때는 노래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노래해요 그깟 나이 무슨 상관이에요 다 같이 노래해봐요 이렇게 하나 둘 한번 2번째 자리야 넌 밥을 먹나요 잘 먹게도 서툴러 밥 잘 먹어요 일어나 주기 이 사람 내가 돈 먹을 때 한마디씩 하죠 너 밥상에 불만이냐 여취마저 씻어 밥을 먹었지 아저씨는 내일 첫걸음틀 보고 먹으라 그래 하지만 난 이제 좋아 편해 밥만 덜 먹지 나는 나예요 절대 말해 정답을 입고서 회사하고 깔끔하게 하면 괜찮을 텐데 너랑 교복이 한 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사랑을 누르고 싶지 말아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날개성에 사는 이 세상이래요 자신을 만들어봐요 이렇게 자 여러분 어떡해죠 이렇게 한번 더 가볼게요 자 여러분 어떡해요 이렇게 그 다음 더 가볼게요 타이밍 다시 한번 시작 시작 오 오 Lean 청바지 입고서 헤어스타일하고 깔끔히 말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히 말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사람들 누르식하지 말아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게 속에 사는 이 세상인 게요 자신을 만들어봐요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 할아버지의 너리는 춤을 춰요 그깟 너희 무슨 상관이에요 다 같이 춤을 춰봐요 이렇게 자 여러분 어떡해요 이렇게 한 번 더 갈게요 여러분 어떡해요 이렇게 자 만져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리 크게 한 번 질러줬어요 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